KUKI run 여러분 반갑습니다 렉픽맨 입니다 쿠키런 최고의 도전 한다 자 지금은 무한도전 이걸 이벤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666만점 사실은 볼까요? 지금 매땅이더라 60? 720만점을 돌파했는데 그거는 600만점 달성할 때 한번 한거고 666만점 크리스탈이 무려 6개를 주는 이벤트인데 여기서 지금 실패를 지난편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걸 달성해서 크리스탈을 얻는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지난편에서 쿠키들 업그레이드는 적당히 한 것 같아요 지금 좀비 맛 쿠키가 하고 해적 맛 쿠키 레벨 7까지 지금 8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지만 20만 코인이 있으니까요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은 실타래 이것도 어? 아 뭐야 이거 눌러버렸네 그래요 아 이거 봐 원래는 60초에서 막 5초씩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1초씩밖에 안되죠 39초 38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잖아 아 지금 쓸데없이 써버렸는데 네 그래서 어 대신에 이거라도 체력 강화 하고요 그 오늘은 좀 다른 걸로 점수 올리는데 도움되는 걸 하죠 일단은 음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해야되는 이 능력 업그레이드 중에서 젤리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젤리는 또 모양이 바뀌니까 한 번씩 봐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번 편은 어 이거를 레벨 한 25까지 올리면서 한 번씩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젤리 업그레이드 신상 젤리 레벨 21 9900원 업그레이드 해보죠 뿅 어 다른 건 또 색깔이 색깔만 변하는구나 좋아요 포근실타래 아 이게 너무 멀리가 이거 자 짧게 새로 바뀐 젤리들 한 번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예 지금 안 보면 절대로 볼 수가 없게 되죠 자 어 되게 상쾌한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젤리 모양입니다 파란색 하늘색? 짠짠 짠짠짠 자 지금 뭐 예 젤리 보는 게 목적이니까 멀리 갈 필요 없겠죠 에너지를 적당히 줄여가지고 예 왕 보너스 타임까지 한 번 봐주고 예 스테이지를 끝내도록 하죠 짠짠 짠짠 짜잔 그동안 꾸준히 예 어 돈을 벌기 위한 조합 들을 열심히 모아온 결과로 어 보통 한 어 평균 4천 원 정도 예 4천 코인 정도 지금 벌고 있습니다 한 판에 한 5천 코인 정도만 돼도 좋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신 파트를 적극 이용해서 예 코인을 많이 벌고요 또 빨리빨리 능력을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최고가 되는 건가 자 지금 에너지를 줄여야 되나 아 잘못했다 예 됐어요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예 너무 시간을 길게 뺏는 것보다는 예 보는 걸로 만족하죠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1 예 젤리 봤고요 신상젤리 이번에는 분홍색 신상젤리 레벨 21 22 예 만원짜리 업그레이드 어 그래도 보죠 예 자 잠깐 보죠 예 그냥 죽자 그냥 예 하트는 많으니까 자 색깔 어 이거는 근데 별로다 색깔이 빠바바밤 빠밤 빠밤 적당히 빨리 죽고요 무지의 색깔 젤리도 있던데 빠밤 빠밤 자 그냥 빠져 죽기로 하겠습니다 예 좋았어 자 이런 색깔이었어요 예 핑크색이라고 해야 되나 자 진짜 여러분들이 주신 이 추가생용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이런 플레이 할 수가 있죠 예 아쉽지 않게 자 다음에 이제 젤리 업그레이드 23 예 짠 어 이것도 잠깐 보죠 예 색동 색동 저고리 같은 색깔의 젤리 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예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과거가 되니까 짧게나마 한번씩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색깔 예 다른 젤리들도 다 색깔이 화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라리 더 단색보다 눈에 안 뜨는 것 같아요 짠 짠 짠 짠 짠 짠 점수는 근데 더 확실하게 좀 늘어나나 예 자 죽읍시다 이제 빰 어 떨어져 죽는게 없어 부딪힘은 좀 그래도 기분이 좀 상하죠 예 죽으려면 깔끔하게 떨어져 죽겠어 짠 빰빰빰빰 빰빰빰 빰 자 알록달록 젤리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언제든 완전히 다른 모양의 바나나 젤리네요 레벨 24 13,000원 100% 바나나로 만든 바나나맛 젤리 먹다보면 언세 배가 불러집니다 자 이게 근데 점수가 늘어나는 건가요? 늘어나겠지? 모형만 바뀌는 건 아니겠죠? 지금 만 어이 꽤 돈 많이 드네 네 자 레벨 24 바나나 젤리도 레벨 24까지만 하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 바나나 젤리 바나나 젤리 자 바나나 젤리는 너무나 평범하군요 예 빰빰빰 근데 젤리가 바나나 맛이면 별로일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예 좀비 맛 쿠키는 무슨 맛이겠어요 짜자잔 자 아주 전형적인 정말로 바나나 모양 노란색의 바나나 젤리 예 실컷 봤죠? 죽읍시다 빠빰빰 빠빰빰 떨어져 죽겠어 또 빠빰빰 뿅 아 아주 멋지게 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젤리 어 아이템 아이템 구매기념 뭐 꽤 많이 주는데 레벨 24까지 올렸고요 계속 이걸 할 순 없잖아 예 어 이거는 이제 15,000원이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? 보너스 타임은 레벨 31에 15,300원인데 레벨 25에 15,000원 체력권 더 비싼 거 같아 자 이렇게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 울트라 파워 무지개사함 예 이거를 강화하기로 하죠 레벨 한 어 5단계 강화까지 해주면 예 실패도 없고 어 점수 획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짠 자 울트라 파워 무지개사함 선택해 주고요 일반 강화 17,000원 야 이것도 5단계 정도까지 하면 돈 다 쓰겠는데 예 자 첫번째 1단계 강화 당연히 성공하겠죠? 예 모든 젤리 점수 21점 자 2단계 강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,000원 21,000 21,000 코인 짠 됐죠?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3단계 강화 바로 가죠 25,000원 뿅 됐구요 4단계 강화 27,000원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7,000원 4단계 강화 자 아 야 4단계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군요 자 그러면은 4단계에서 또 실패하진 않겠죠? 예 한번 더 해봅시다 오 뭐야 두번 실패했어 자 자 이렇게도 되는군요 예 그동안 거의 실패가 없었는데 예 이거 할 때 드디어 예 울트라파워 무지개삼 예 강화할 때 결국 실패를 두번이나 5만원이나 알렸어 아이 젠장 자 일단 어 선물상자를 열어가지고 또 돈을 좀 아이 돈 잘라니까 체력강화 말고 2,500원 짠 경험치 두배 2,000원 자 28,000원 됐죠? 28,000원 자 5기가 있지 세번 실패할거에요? 아무리 그래도 4단계에서 와 그럼 너무한다 울트라파워 무지개삼 강화 지금 어 4단계 강화해서 두번 실패했습니다 세번째 도전 한번 해보자 됐죠? 와 돼야지 이거는 야 이제 실패하는게 좀 겁이 나는데 좋습니다 예 돈도 없고 자 그러면은 어 지금 돈이 없는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을 갖춰서 한번 어 666만점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빰 자 펫은 어 지금 봐서는 폭운 실타래가 지금 아까전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 업그레이드까지 했구요 쿠키는 좀비맛 쿠키가 먼저 달려주고 이어달리기는 해적맛 쿠키 예 이렇게 해주고 보물은 어 어 자 지금 어렵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강화한 울트라 파워 무지개 3 자 이렇게 됐구요 어 보자 아 돈이 없어 빠른 스타트 빠른 스타트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부스트를 한번 뽑아보죠 예 뭐가 나오려나 충돌무치 70% 자 그냥 가봅시다 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애 자 지금 또 시간이 늦어가지고 손가락이 잘 풀려야 될텐데 아이 그게 없네 좋았어 바로 올라가 어 빠바바밤 자 어렵게 강화한 예 울트라 파워 무지개 3 효과를 좀 봐야 될텐데요 빠바바밤 짠짠 짜잔 짠 자 초반에는 최대한 예 절대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빠바밤 자 지금 700만 점 예 넘었었으니까 예 666만 점 예 지금 아티템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편 에는 막판에 여러 번 실수를 하면서 너무 어이없게 도달하지 못했었죠. 자 여기서 또 잘해야겠지? 이것도 이제 좀 속도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. 패턴이 약간 눈에 이거 여러 번 해보니까 자 아직 100만점 안됐네 666만점이 되려면 한 550만점 정도는 얻어야 되는 거죠? 보통 때는 예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했던 점프도 지금은 좀 정신을 가다듬어서 오우오우 절대로 실수가 없어야죠. 좋았어 올라가면서 왕콩이도 하나 먹어주고 자 지금은 점수 쪽으로 150만점 좋았어 150만점 짠 다시 한번 보너스 타임으로 자 이번엔 이제 당연히 200만점 넘겨야겠죠 아 아 놓쳐버렸어 어 200만점 못 넘겼네 못 넘겨서 리듬을 잃어버렸어요 자 젤리를 하나라도 더 아 여기서 아 부딪치고 올라가냐 긴장해버렸네요 예 갑자기 저게 나타나가지고 자 울트라 파워 무지개삼 그리고 젤리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하트 예 어차피 유령이 아니라 좀비는 하트 먹을 수 있죠 어디서 떨어지면 안 되지 자 두번 점수는 이제 300만점 점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좋았어 여기서 이제 한 350만점까지는 가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왕 보너스 타임으로 주어쓰 아 350, 330? 30? 아허 떨어지면 안 돼 자 몇번 죽었죠? 한, 다섯번 됐나 이제? 떨어지는 것만 조심 자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제? 에너지까지 한 번, 오 그렇지 마지막에 보너스 어? 왕 보너스 타임으로 안가지? 에너지가 적은 상태였는데 자 이거는 좀 의아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충분히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아 저걸 잘, 아휴 짠 자 이어달리기 어 굉장히 또 긴장되네, 아 오오오오오오오 4백만점 짠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5백만점까지 자 지금 뭐 점수로 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면 예 근데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예 실수하지 않는다는 장담은 없죠 예 어쨌든 빠져 죽지만 않으면 자 충돌은 무시해요 됐어 이제는 진짜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조심해봅시다 다시 후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오우 오 저 오우 그렇지 어 자 500만점 넘겨주고 550만점 정도만 가주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왜이래 어 깜짝아 어 깜짝아 벌써 다운되거나 다운되지는 않는데 렉이 있더라구요 이 블루스택이 강간이 자 에너지를 먹을 수가 없는 운명이야 자 540만점 오 됐어 야 이거 좀 아슬아슬하다 아 됐어 아 700만점 넘겼죠 됐어 됐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